나는 이 바람이 내 모든 힘들었던 속안에 있는 걸 싹 다 날려버려줬으면 좋겠니 걷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다른 건 더 어려워 말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고 지내는 것도 어렵고 저는 다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가지고 약한 사람이 더 된 듯한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자매년 눈물빨이 아니고 이 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시즌 2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난번 주님 여러 개의 흐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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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린된